K-Sign입니다. 이제는 제3인터넷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 그 뒤로 누가 이을까? 이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스뱅크냐 키운뱅크냐 이 기로인데 글을 놓고 금융당국의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 관련 장비 그리고 보안 관련주가 동반해서 오늘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데 K-Sign이 보안 관련주를 엮이면서 오늘 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으로도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과연 투자 의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LB 세미콘 보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관련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사이에 가려진 게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들릴 때 들썩이고 BTS 관련주 들썩일 때 함께 급등하는 이게 핑퐁으로 급등을 하면서요. 오늘 역사상 신곡가를 또다시 쓰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기업은 해마루 푸드 서비스입니다. 맘스터치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한때 가성비 갑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때 얘기 많이 들렸던 게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은데 매장이 별로 없어요. 라는 이야기 정말 종종 들려왔거든요. 올 1분기에 15개 매장 신규 오픈을 했다고 하고 3월에는 신제품 출시를 했습니다. 이름이 언빌리버블 버거라고 하는데 이게 반응이 좋은 모양이에요. 오늘 KB증권에서 관련 리포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라고 발간을 하면서 오늘 장중의 한 3, 4% 상승세를 시현하고 장중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태 양보가 크려가고 있습니다. 해마루 푸드 서비스까지 특징 중 체크를 해봤고요. 의견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사인 김도영 전문가님 이거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동사의 기억 가치는 매우 좋다. 하지만 단기 테마성이 열려 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테마성 부분으로 해서 저는 스탑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특징이 있죠. 재무구조 기준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보안 시스템 부분이 기술력 부분이 확보되어 있고 하지만 재무관계 속에서는 상당히 나쁜 기업들이 좀 위축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재무가 상당히 안정적인 핸드링 즉 드라이브 자체를 잘 걸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동사의 특징은요. 경쟁사를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향에 납품하는 부분에 데이터를 뽑았을 때 라운슈큐어를 가장 대장 역할로 많이들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동사의 특징은 중소대를 상관없이 이 호환성이 매우 뛰어난 인증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적도 조금씩은 계속 우상향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테마성이 불었던 것은 우리가 이거였죠. 바로 화해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MS까지 확대되면서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단발성의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특수지역 규제 부분을 허용하는 부분 해제하는 부분까지 놓고 보면 긍정이긴 하나 현재 단기 관점에서 지수의 상황과 놓고 판단해 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스탑 의견을 드렸는데요. 역시 월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테마를 만들고 난 뒤에 현재 기준점에서 다시 한번 강한 조정을 받고 제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호환성이란 부분과 재무 안전성으로 우상향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월봉에서는 합격입니다. 역시 그럼 주봉으로 가보죠. 주봉 역시도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역시 합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만약에 시장에 단기적인 돌발 악재가 발생했을 때 향후 올해 기준에서만 하더라도 1,3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역시 관심 종목을 계속 넣어놓고 여러분들께서 이 보안 솔루션 업체들 중에 하나 중소형주 중에 반드시 판단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장으로 들어오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분홍선이 중요하다. 분홍 점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가인 1,670원대가 이 분홍선에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이탈할 경우에는 저는 모든 투자자들이 일단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여기서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 보시면 바로 이 모양이 나온 거죠.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MTNW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오늘 테마성으로 나왔고 그리고 매물대가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시점을 놓고 본다면 1,670원이 오늘 마감대까지 이탈할 경우에는 전체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괜찮고 트레이딩 할만하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너무 많이 뛰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탑사인 챙겨주셨습니다. K사인 들여다봤고요. 다음 LB세미콘 올 들어서만 160% 넘게 급등 중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최명성 전문가님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LB세미콘을 4,000원대부터 집중 추천을 몇 번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9,000원대에 제가 매도사인을 줬는데 이 종목은 내릴 듯이 내릴 듯이 조정할 듯 하락할 듯 하면서 보면 올라가고 보면 올라가고 엄청난 거래량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기관 쪽에서 매수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만 원을 돌파해서 오늘 1만 1,200원까지 갔는데요. 계속 그 상승 추세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반도체 백신 업체인데요. 계속 보면 3년 전에 1,357억이 작년에 2,757억 또 영업이익이 157억에서 274억으로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유볼도 330%에서 432%로 계속 증가하는데 여기에 이제 빅히트가 뭐냐면 또 방탄소년단에 투자한 일부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근래도 보시면 예전에 외국인 쪽에서도 많은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근래에 보시면 기관 쪽, 특히 투신 쪽에서 또 기타법인 금융투자 쪽에서도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요. 이 종목이 참 어마어마한 강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3주째 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거래량과 불러서 강한 돌파력이 나오면서 센 힘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만 원을 손절가, 지지선을 잡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4,000원을 뚫고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장대 양봉에 은봉이 나오고 다시 양봉과 양음량 돌파인데 이러면 한 번 더 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반도체 매출과 영업이 또 좋고 또 방탄소년단 투자도 하지만 LG그룹 창업주의 제3세 손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삼박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B세미콘 이 주식은 그냥 함부로 보지 마시고 대기업 중에 핵심 회사니까 앞으로 좀 차분히 보시면서 만 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 고하면서 가지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B세미콘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꼭 의견 챙겨주셨습니다. 다만 기준가 만 원 꼭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특징주 추가 전략 모색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고민 들여다봐야겠죠. 고민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